컴퓨터의 단어 컴퓨터의 단어 안녕하세요. 국립청소년주센터 펭귄 김소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최초로 컴퓨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613년 영국의 작가 리처드 브레스웨이트의 책 청년의 이상의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컴퓨트, 동사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나 도고를 뜻하는 ER, 접미사가 붙어 컴퓨터, 즉, 컴퓨터의 단어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수학적인 다양한 기법이 물리학, 천체물리학, 항공우주과학 등에 도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을 해내기 위한 계산 전문 인력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인간 컴퓨터라 부르게 된 것이 컴퓨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학적 계산은 복잡해지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양의 계산이 늘어만 갔고 결국 디지털 일렉트로닉 컴퓨터가 등장한 뒤 인간 컴퓨터 자리를 대체할 때까지 컴퓨터는 이 수학 계산원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NACA에서도 많은 계산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과 지위가 낮은 백인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죠. 2017년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색상, 여우조연상 후보작 영화 히든피겨스는 앞서 말씀드린 나사의 계산원들의 이야기입니다. 1962년 나사의 머큐리 계획이 있던 당시 계산원 임무를 맡아 수행한 인물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고리 셰털리의 소설 히든피겨스 미국의 우주 경쟁을 승리로 이끈 천재 흑인 여성 수학자 이야기를 각색하여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 중 하나인 캐서린 존스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수학적 재능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웨스트 버지니아 대 수학과에 진학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고 교사와 전업주부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앞서 나사의 계산원이라는 직업은 그나마 벨긴 여성에게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본에 의해 1952년 나사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계산원팀이 탄생합니다. 도로시본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히든 피겨스의 또 다른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이 시절은 여성과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건물에서 떨어진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고 일하고 식사하는 공간마저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하던 공간은 심지어 컬러 컴퓨터라 지칭하였죠. 캐서린 존슨의 능력은 한 가지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미국인 최초의 우주비행사를 만들기 위한 머큐리 계획 중 프렌즈쉽 7호의 궤도 계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사에서 인간 컴퓨터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한 아이비엠 컴퓨터가 계산 오류를 발생시키는 바람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캐서린 존슨이 직접 재계산해놈으로써 프렌즈쉽 7호의 성공적인 비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막대한 분량의 수학적 계산이 쏟아졌고 이제 그녀들의 단순 계산 능력만으로는 나사에서 계속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캐서린 존슨과 도로시본은 이 상황을 직시하고 디지털 컴퓨터를 습득하여 아이비엠 직원과 나사의 연구원도 어려워하던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어냈습니다. 그녀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캐서린 존슨은 1958년부터 1986년 은퇴할 때까지 항공우주과학기술 전문가로 일하였고 머큐리 계획뿐 아니라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임무에도 참여했으며 1986년 은퇴 이후에도 우주왕복선과 지구관측위성 임무에도 참여했습니다. 영화가 매우 재미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향년 101세의 나이로 그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From Hidden to Modern Figures 항상 인종차별의 그늘 그 뒤편에 있던 인물에서 이제는 우주과학의 선구자 아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들의 선구자로서 당당히 앞서나간 캐서린 존슨 그녀가 동경하고 힘써왔던 하늘 그 우주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2월 11일은 세계여성과학인의 날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70회 유엔총회에서 과학 분야 내 성별 불평등을 없애고 과학계 진출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정하였죠. 우주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있는데요. 캐서린 존슨, 마거리 텐미턴을 비롯한 많은 나사의 여성과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각 서울대 명예교수님 부산대 강혜성 교수님 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은 W브릿지 온라인 멘토링과 같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상 국립청소녀주센터 펭귄 김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상해요? 감사합니다.